한국국토정보공사 반면에 인프라 법안 통과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가속화된다면 이 경기의 기대 심리를 반영하는 게 바로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또 한 번 상승을 했습니다. 1.34%까지 오르면서 자본조달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이런 기술기업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는 요인이었죠. 나스닥 지수는 0.49%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또 인프라 법안 통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기대감으로 캐터필라가 2.3%가량 올랐고요. 다우 지수의 상승을 이들이 이끌었습니다. 또 이번 인프라 법안에는 교통 및 수송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터넷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 인프라의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총 합치자면 약 5,500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투자 비용이 리오프닝 이후에 다가올 경기 피크아웃 우려를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보니까 직접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철강주라든지 관련 ETF들은 이날 대체로 상승을 했습니다. 철강주인 뉴코어는 이날 9.58% 올라와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또 인프라 관련된 ETF들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ETF들도 대부분 오늘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날 금융주의 상승도 나타났고요. 국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에너지주도 동반 올랐습니다.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 백신 여권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 유가에 특히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경기는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크루즈 관련주라든지 항공주 이런 기업들도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예정된 몇 가지 경제 지표가 있죠.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물가 지표 발표인데요. 이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금리가 크게 변동할 수 있고 금리 변동에 따라 시장의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또 이번 주 여러 차례 예정돼 있는 연준위원들의 발언 역시 비슷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발언과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투자자들은 좀 긴장 상태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날 시장을 좀 종합해보자면 경기 민감주가 시장을 주도했는데 이런 움직임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발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물가와 연준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기업들 볼 텐데요. 오늘 장 마감한 직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인데 코인베이스의 순이익이 16억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작년 동기 대비 4,900%나 순이익이 크게 폭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매출도 22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였던 17억 8천만 달러를 웃더라고요.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거래가 많아서 이익이 크게 늘어난 건데 시간의 거래 주가에서는 오히려 주가는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징주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MC인데 민주식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변동성도 굉장히 컸던 종목이죠. A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보다 적자가 감소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올해 하반기쯤 되면 암호화폐를 결제를 받겠다라는 발표를 이번 실적 발표 때 했는데요. 이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6%가량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던 것들 그리고 변동성이 컸던 것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중고 명품 거래 플랫폼이 있습니다. 리얼리얼이라고 해서 MZ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으로 유명한데 리얼리얼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전히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매출 전망도 좀 미스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는 18%나 급락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보스턴비어는 이날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콜라 기업인 펩시와 마운틴 듀의 술버전을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알콜도 수 약 5% 정도로 와인이나 맥주 정도의 알코올 음료를 출시한다는 건데 이름은 하드 마운틴 듀라고 합니다. 이런 술버전을 출시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보스턴비어는 약 3% 내린 채 마감이 됐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모더나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모더나의 주가가 거의 설명할 수 없는 가격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115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지금이 거의 500달러에 육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비해서 주가는 거의 75% 떨어져야 마땅하다라는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평가고요.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모더나의 주가는 지난 밤 사이에 5.7%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의 금 가격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크게 반등한 건 아닌데요. 0.2%가량 올랐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의해서 하락세가 멈칫하고 있는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선물 시장에서 1729.4달러 정도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최진석 팀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시죠. 바로 킹달러의 컴백이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셨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미국의 달러와 가치가 최근에 조용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날은 그 6개 주요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산출을 하는 달러 인덱스가 장중한 때 93.1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31일 이후에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7월 고용보고서 호조가 결국은 달러 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매파 발언을 또 이어가자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상원에서 인프라법안을 통과시킨 것 역시도 이날만큼은 달러 강세에 힘을 보탰다는 해석도 있고요. AGF 인베스트먼트라는 기관에서는 조기 테이퍼링 전망이 결국은 강달러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델타 변이 확산과 관련한 우려가 결국은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좀 각광받는 반대로 타통화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지면 그 국가의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긴 한데 주식시장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실 통화 가치의 상승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달러가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텐데 앞으로 외환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해 달러 인덱스가 한 8% 가깝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약 달러가 나타났던 한 해였다고 보여지는데 올해는 달러 인덱스가 약 3% 이상 또 반등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최근에 역사적인 패턴 그러니까 경기 상황과 달러 가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봤을 때 이를 감안했을 때는 하반기에 달러가 더욱더 강세를 띌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이 컸지만은 회복 또한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증시가 다소 좀 주춤하고 있고 재정 확대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나올 통화 긴축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은 달러 강세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달러 가치와 또 살펴볼 이벤트라고 보여주면은 11일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 CPI 지표가 역시 되겠죠. 물론 이제 증시 전반에도 영화를 굉장히 크게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은 또 인플레이션 압박을 높여서 조기 긴축론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지 이런 부분들이 달러 강세를 더욱더 부추겠지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인프라법안 수혜주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인프라법안의 통과가 지난 밤 사이에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인프라법안 수혜주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찾아 놓으셨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 열풍도 한 차례 이미 불러일으킨 바가 있었는데 이제 정작 인프라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후에 진짜로 돈이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이런 기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CNBC의 기사입니다. 이번 법안에 인터넷과 전기차 등 기술기업들에 배정된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법안에서 기술기업들에 어느 정도 배정이 됐는지 또 어떤 기술산업에 인프라법안 예산이 배정됐는지 이것을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인터넷 브로드밴드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데 약 65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원격 수업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인터넷 기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원할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끼면서 이 부분에 배정을 하게 된 거고요. 특히 그중에서 425억 달러는 통신망을 개선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140억 달러 정도 수준은 저소득층의 인터넷 비용을 줄여주는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75억 달러가 배정이 됐습니다. 컨설팅 기업인 알릭스 파트너스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충분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깔기 위해서는 약 500억 달러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추산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번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CNBC에서는 이번 충전 네트워크 설비에 배정된 인프라 예산을 통해서 테슬라가 이 법안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사이버 보안 분야에도 배정이 됐는데요. 2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민간 분야와 공공 분야에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고 있죠. 사이버 안보에 대한 압력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특정 서버나 데이터를 인질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최근 잇따르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예상이 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인프라 법안에는 다양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술기업, 사이버 보안, 전기차, 인터넷 통신 이쪽으로 얼만큼의 금액이 배정이 됐는지 봤는데 팀장님, 기술기업들 가운데 인프라 법안 통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기업이나 산업을 꼽아보면 어떨까요? 네, 이제 연초에 계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시장에서 수혜주 찾기에 굉장히 현안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사실 보면 인프라 법안이 마치 테크 기업에는 좀 압제인 것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말씀을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테크 기업 입장에서만 수혜주를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기차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슬라가 물론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차지 포인트 같은 충전소 관련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에버코 같은 IB에서는 센서타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T커넥티비티, 물론 저도 좀 생소한 기업들입니다. 이런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한 부품사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콜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어드 같은 IB에서는 시스코 시스템스라든지 시에나 등이 브로드밴드 확충에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5G방이 더 깔리게 된다면 관련 스마트폰이 더 잘 팔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플을 수혜로 뽑는 그런 IB들 그리고 미디어들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정보 미디어 모틀리플에서 추천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테트라테크라는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업이 수자원 인프라라든지 자원관리 그리고 에너지 개발과 관련한 솔루션, IT 솔루션을 또 개발을 하고 또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프라를 깔 때 그 프로젝트를 관할할 수 있는 솔루션을 또 제공하는 기업들이 떠오를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기업의 이 인프라법안의 수혜는 입회될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프라법안은 당연히 이제 그러면 중후장대 산업에만 도움이 되느냐. 한편 지금 나온 것처럼 기술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법안이 일단 상원을 통과하게 된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22년 묵은 기록이라는 좀 알 수 없는 아리송한 키워드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화이자의 주가가 이날 48달러를 돌팔하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그런데 화이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게 지난 1999년 이후에 무려 22년 만이라고 합니다. 22년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기록은 지난 1999년 4월에 47.44달러였다고 합니다. 올해 참고로 화이자의 주가가 약 한 30%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올해 묵은 신고가 기록까지 깨진 것은 역시 코로나19 백신 효과 덕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화이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을 했던 독일의 바이온테크 사에서는 내년과 그 이후까지도 강한 백신 수요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화이자의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도 YY 기준으로 역시 61% 정도 급증한 190억 달러로 집계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아동 대상으로 백신이 승인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또 세 번째 부스터샷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백신의 수요를 더욱더 강하게 유지시킬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이렇게 22년이나 묵었던 저항선이 뚫렸기 때문에 이번 신고가가 향후 추가 상승 기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22년 묵은 저항선을 돌파한 이런 기술적인 요인 외에도 펀더멘털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만한 요인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먼저 승인을 받았죠. 1등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나랑 특히 또 비교를 해본다면 주가 탄력성은 매우 좀 부진했죠. 이제 원래 좀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다라는 인식도 한 몫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실적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좀 미지수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할 흐름을 보였던 구간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실적 성장에 코로나19 백신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주가 랠리가 좀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예상보다 팬데믹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죠. 그리고 부스터샷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수요 호조 기대로 주가가 결국은 이제 상승을 한 모습이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7월 말에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미지오가 목표 주가를 42에서 43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었고요. 모건 스탠리와 SBB 리링크 같은 아이비에서도 목표 주가를 각각 42와 47을 제시를 하던 것을 45와 49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모두 이 세 아이비는 중립에 준하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것은 실적 발표 전에 트루이스트 증권 같은 아이비에서는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43달러로 제시를 했었어요. 이렇듯이 저항선 돌파를 계기로 매수 콜이 더욱더 좀 많아진다고 한다면 화이자에 대해서도 시장 인식이 더 바뀔 수가 있고 또 추가 상승 랠리도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월가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그 목표 주가를 높이는 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42에서 43달러 올리고 이런 걸 보니까 아직도 월가에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모멘텀만 좀 찾는다면 크게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굉장히 전통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디즈니도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하기 전에는 그랬고 코카콜라, 캐터필러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퍼를 받았었고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다, 재미없는 주식이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인식을 바꾸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리고 그 인식이 얼마나 바뀌고 있는지를 저희가 힌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이비들의 투자 의견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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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